제발 아 제발 한번 봐 한번 봐주세요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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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아아아아 물이 아주 차갑습니다 하순이 내 영웅에 공격한 후에 아 공격하면 어는거 빙결되는 다 갈게요 무조건 무거운거만 어! 야! 되겠다 이걸 해야 됐다! 1111 1111! 어때요? 그래서 3만화에 다 하는거에요 이거 내도 못잡을수도있어 아! 이거를 내놓고 이거 1만화 되고 이거 1만화 되면 얘 나가있으니까 돼 2만화에 습관은 조금 아쉽다 조금 아쉬워 어? 어? 오케이 아직 괜찮아요 근데 줄어들 생각은 안하는데 줄어들 생각은 안하는거에요? 어! 어! 줄였다 어? 이 녀석 언제 낼 수 있는것이지? 자꾸만 올라가는데 일단 얘 낼게요 아 잠깐만 이거 어떡하지 오케이 이거 내고 또 내려주고 야 낼 수 있다 이제 낼 수 있어요 이런 거 어따 쓰는데 말도 지랄하지마 왜 그래 갑자기 왜 그래 왜 왜 왜 왜 그래 왜 뭐야 이거 뭐야 얘 왜 왜 화났어 죽어요 살아 살아 일단 살아 야 이거 정리할 거지 아 지랄하지마 뭐해 너 나이 라가 지랄이지 아이고 이거지 이거지 정리를 한다고? 실화야? 아 뭐야 뭐야 아 맞다 아 C발 아 맞다 맞다 아 맞다 아 맞다 아 Cㅋㅋ 아 C 아 c 아 C 아 C 아 C 아 c 아 C 아 C.. 아이씨 넌 절대 이기지 못해 나 안 맞아 이 자식 아라키르구요 아 맞다 씨벌 자 이 귀찮은 데는 빨리 끝내버리구요 몇 타냐 이러면 40체력이네 전투 양성 능력이 두 번 발동 아니 2번? 게임이 시작될 때 1,2,1 폭탄을 못 세수한? 너무 구리지 않아? 내 턴니 시작될 때 내 손에 있는 무작위 할 수 있는게? 어? 야 이거 개좋은거 아냐 이거? 계속 버프 준다는거 같은데? 맞죠? 구리다고? 2번이 더 좋다고? 3개 주고 끝이잖아 1번? 1번 아까 해가지고 하기가 싫어 3번 고를게요 오케이 오케이 큼직하게 바텐더 밥 완벽해 지금 이 선술집에 어슬렁거린다 우리같은 자들이 오케이 하나씩 봅시다 모든 적 하수인을 추가합니다 다 구려요 제거 이거를 제거하는 방법이 있구요 혹은 항상 내 손에 가지고 시작하는 방법이 있어 두가지 중 하나야 이거 쓸거면은 남기고 이거 안쓸거면 없애는게 맞는거 같아 제거? 잠깐만요 나 배아파 금방 갔다오겠습니다 저 거의 순뿡순뿡이에요 순뿡순뿡 12코짜리 1턴부터 손에 잡게 해서 주사위로 코스트 바꾸자 다음 턴에 내기 수업 가능임 어? 야 맞다 그러면 3개를 이걸로 채우자 그 다음 이거를 가지고 시작해 답은 이거였어 어? 할말 잃어버렸는데? 사실 나갔다왔는데 화장실 갈 때 베란다 그 창문 열려진데 거기 지나갔거든 우리 아빠 베란다에서 담배 하나 폈나봐 나 죽는줄 알았어 피고싶어가지고 진심 죽는줄 알았어 자 첫번째는 못내요 어차피 어 뭐야 개돈이다 뭐야 이 자식은 크로마구스네 둘다 좋은걸 줬네 어? 내면 돼요 이제 변해 이거 조금 더 필요해 좀 더 직접적인 방법을 선호하지 어 영웅 안 버렸다 병신 어 나이스 어 아이고야 어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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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정도 택가라면야 오케이 오케이 괜찮아 어 됐다 이거 내고요 죽여요 그냥 그냥 스톱 그리고 이거 락을 공격력 10이면 피해도 10주개 바뀌어야 돼 솔직히 하 진짜로 너무 약해 지금 좋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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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맞네 아니 이거랑 주사위랑 진짜 너무 안 맞는다 그리고 이 새끼 언제 17코 됐냐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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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만 노리면 돼 한 번만 적으면 돼 전부 날려버리겠어 경고하 나이스 난 절대 이기지 못해 나이스 나이스 0만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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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요 이 데코드로 올리면 그걸로 뭐 하게요? 그 데코드로? 똑같이 만드시게요? 자, 로또 법사 출발합니다. 좋다 좋다. 참조주 스타일 구름까지 완벽하다. 심연의 개수 박살맛? 심연의 개수 박살맛? 심연의 개수 박살맛? Q. Malen- B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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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꽃! 개소리야 일단 이거부터 해볼게요 주문이 필요해 나도 필요해 어어어어어 내 거미들이 굶주렸어 아 가리 좀 닥쳐봐 생각 좀 하게 아니 창조를 거미에서 두 개로 쪼개? 그럼 내 말인데 아 씨 봐 몰라 안 낼 수는 없어 꺼져 그냥 어? 나부리를 냈어 안 돼 뭔 개소리야 라그에 두번 쓰면 두 개 죽고 라그 빼고 팔만 하나 남는데 이거 맞추면 됨 근데 아아아아악 아아아아악 아아아악 오케이 어차피 거북도 있었어 괜찮아 어차피 죽은거라고 생각해 자 아 이게 너무 굳었다 정말 너무 안 맞는 거 안 돼 안 돼 참자 역시 죽은 재밌어 어! 아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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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아 진짜 왜 그래 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 개새새새 방풀이잖아 이 새끼 어? 에헤헤? 에헤헤헤?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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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써아 어서와라 아 왜 본체를 치는데 아 왜 본체를 치는데? 하하하하 근데 이거 빵빵 알지? 그만해! 아아아아아아 아 왜 되는 일 하나도 없어 오케이 이거 정리 가능해 어? 아 아니다 여기 들어가면은 낼 수 있지 않나? 그쵸 이거 여기다가 할게요 그냥 이것도 살리고 이렇게 합니다 어? 설마 아 이 새끼 너무 늦게 됐어 빨리 됐어야 되는데 아 큰일 났잖아 아 제발 아 억울해 제발 오케이 좋아요 6만원 괜찮아 아 됐어 됐어 괜찮아 괜찮아 막을만해 막을만해 됐어 됐어 육사하면 돼 아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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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전 나왔어요 역전 나왔어 지랄서 아 제발 아 제발 한번만 한번 맞으세요 한번 맞으세요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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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아아 12시가 카드 더 썼는데 왜 카드 없어진거지? 버근가 나이스 됐다 역전에 신발 썼습니다 괜찮아 아아 진짜 개새끼 독성이랑 황천이랑 파별밖에 안써 아니 어떻게 이겨 이걸 아니 어떻게 이겐 스테이치 스테이치 스테이치